톱셈, 2024 세계 최고의 대학 텐트 플레이스, 유니버시티 of California, Barclay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공립 대학 시스템으로 여러 캠퍼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캠퍼스가 미국 및 세계에서 최고 공립 대학교 중 하나로 꾸준히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9th Place,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CL은 1826년에 설립된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공립 연구 대학이며 캠퍼스가 도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혁신적 연구와 학문적 발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연구소와 센터를 운영, 중요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학재적 접근을 장려합니다. 8th Place, 나셔널 유니버시티 of Singapore NUS는 1995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에 가장 오래되고 큰 대학이며 여러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고 주 캠퍼스는 켄트 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소와 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연구 분야에는 생명과학, 정보기술, 에너지, 환경 등이 포함됩니다. 7th Place, ETH Zürich ETH 투링은 1855년에 설립된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공립 연구 대학이며 공학과 과학 분야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연구소와 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연구 분야에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환경과학 등이 포함됩니다. 6th Place, Imperial College London Imperial College London은 1907년에 설립된 영국 런던의 부촌인 켄싱턴 첼시 이 위치에 있는 대학입니다. 다양한 연구소와 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연구 분야에는 나노기술, 생명공학,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5th Place, Stanford University 스탠퍼드 대학은 1891년에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대학이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재적 접근을 장려하며 주요 연구 분야에는 인공지능, 생명과학, 환경과학, 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됩니다. 4th Place, Harvard University 하버드 대학은 1936년에 설립된 미국 메사추세추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사립 아이비리그 연구대학입니다. 다양한 연구소와 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연구 분야에는 생명과학, 사회정예, 경제학, 공공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3th Place, University of Oxford 옥스퍼드 대학은 설립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세기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 옥스퍼드에 위치한 연구대학입니다. 70여 개의 연구소와 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연구 분야에는 인공지능, 생명과학, 환경과학, 사회정예 등이 포함됩니다. 5th Place, University of Cambridge 케임브리지 대학은 철비헌 9년에 설립된 영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IT는 1861년에 설립된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사립연구대학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학 및 과학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과학, 생명과학, 경영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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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과학, 사회적 영향력을 택한 국가에 선도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시가 극상한 국가에 선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